방금 체크아웃을 하고 나왔는데 이제 기차역으로 갈 거예요 로카 검색을 하니까 뭐 대충 20만 깁? 인드라이브 어 이거는 16만 2천 깁? 이거 뭐 금액을 입력하라고 하던데? 16만 2천 5분 억셋 사바이디 오늘은 기차역 안으로 들어왔고요 여기 근데 들어올 때 진검사하네요 여권 검사도 하고 티켓 검사도 합니다 여기는 그냥 QR코드로 다 되기 때문에 그거 찍고 들어왔어요 17,80 이거는 53만 7천 깁에 예매를 했습니다 창가자리라 좋네 예약할 때 자리 고르는 게 없었거든요 치킨코리 나왔어 몇 배 사세요? 쳐서 보고 있어가지고 오 맛있는데? 뭐 시간 맞춰서 잘 도착했네요 시간 맞춰서 잘 도착했네요 3시간 반 걸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루앙남사로 갈 건데 어떻게 가는지는 뭐 나가면 뭐가 있겠죠? 기차역에서 나올 때도 QR코드 찍네 아 여기 이게 있네 버스 루앙남타버스 루앙남타버스 버스 아 이거 아 6만 6만길 오케이 구글에 루앙남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현지 발음은 루앙남타라고 얘기를 하네요 아무튼 루앙남타 여기 버스 스테이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루앙남타 오니까 확실히 선선해졌어요 덥지가 않아요 한참 위쪽 지역으로 왔더니 여기는 좀 쌀쌀하겠는데? 이따 밤 되면 추울 수도 있겠는데요 아 도착을 했네 여기네요 사바이디 오? 밤 괜찮은데? 에어컨도 있네? 1박에 16,000원? 이거 추운데요? 여기 날씨가 추워요 오 이거 단팔은 좀 힘들겠는데? 긴팔 입어야겠는데요? 오 안되겠다 지금 숙소로 다시 가고 있어요 지금은 긴팔 입고 나왔어요 긴 바지도 입었고요 아 근데 그래도 좀 쌀쌀해요 오 가격 저렴한 것 같은데? 메뉴를 한번 골라볼까? 블랙 베스트 아 여기는 아침 식사구나 볶음밥 괜찮네 근데 양이 너무 많죠 이거 다 먹을 수 있을까? 그래도 이거 볶음밥 선택 잘 한 것 같아요 괜찮네 볶음밥이랑 오 이렇게 큰 음료수를 먹었는데 6만 끼 나왔어요 저렴하게 잘 먹은 것 같고 오 맛있었어요 지금은 오토바이 렌트하러 가고 있습니다 오 여기 사람 많네 자전거 빌리는 사람 많네요 25만 끼 오토 15만 끼 세미는 10만 끼 오토바이는 이렇게 빌렸고요 뭐 번호판은 없네 가득 풀 풀 풀 풀 예 풀 오케이 8만 끼 나왔네 깜짝 숙소에서 체크아웃을 했고요 가방도 매달아 놨습니다 이거는 오토바이 빌리는 곳에서 빌렸고요 자 이제 준비 다 했고요 일단 아침 먹으러 가고 있어요 식당에 와서 메뉴를 주문했는데 잘 몰라가지고 물어봤거든요 커피 한 주문했습니다 커피 한이 괜찮을 것 같아서 뭔지는 몰라요 먹어보면 알겠죠 음식 나온다 먹으러 가고 밥 tres 식감 되게 좋아요 엄청 쫄깃쫄깃해요 방금 밥 먹고 나왔고요 산만깁 나왔습니다 출발해봅시다 날씨 상당히 쌀쌀하네 엄청 추운데 괜찮은 건가? 잠깐만 이거 추워서 안 되겠다 여기 지나가다가 시장이 있길래 거기 가서 옷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잠깐 시장에 왔는데 여기 옷 있으면 옷이나 사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너무 추워 여기 옷 많이 있는데 이쪽은 여성 옷이네 안으로 들어가 보면 더 있겠죠 좋아보이는 옷이 많이 있는데 브랜드 이런 거 없는 걸로 그냥 대충 아무거나 사려고 해요 42만 42만 끼 42만 42만 끼 오 이거 옷 괜찮아요 딱 맞죠? 저 여기 시장에서 옷 샀어요 와 이거 진짜 맘에 드는데 오 따뜻해요 42만 끼 진짜 맘에 드는 옷을 저렴하게 잘 샀습니다 여기는 로컬 시장입니다 이름이 로컬 시장이에요 로컬 마켓 여기 가다 보면 그 길에 마을이 많이 있어요 여기 마을 구경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지금은 여기 지나가다가 마을이 있어서 잠깐 멈췄어요 구글 지도를 보니까 이름이 없어요 그냥 지도에 마을만 있습니다 여기 그냥 산책하면서 한 바퀴 둘러보고 다시 가려고 해요 여기 병아리랑 각 이런 집이 있네요 사바이디 사바이디 이런 시골 길을 걷고 있으면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와 여기로 오니까 되게 오래되어 보이는 다리가 있네 흔들흔들 다리 이 다리랑 제 옷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지금은 계속 걸어가면서 마을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와 여기 이렇게 아주 정겨운 마을이 있네요 마을 주민들 사바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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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꼬맹이들 여기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네요 저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젊은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여기는 좀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는 그런 마을인 것 같고 근데 오늘 무슨 날인가 여기 사람들이 옷을 굉장히 예쁘게 입고 어디로 계속 가고 있어요 무슨 행사를 하는 것 같은데 궁금하네 물어볼 수도 없고 왜냐하면 제가 라오스 말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 분들도 모여 계시네요 사바이디 사바이디 그냥 지나다니면서 인사하고 있습니다 인사하고 사바이디는 알기 때문에 인사하고 그게 전부예요 라오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 안으로 들어온 거는 처음인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뭔가 좀 새로운 느낌이에요 뭔가 좀 정겹고 사람 사는 그런 동네 같은 그런 느낌? 여기 보면 많은 아이들이 있네요 얘네들 여기서 고무줄 놀이하고 있네요 사바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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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도 고무줄 놀이하고 있는데 재밌어 보이네 사바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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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젊은 친구들도 많고 상당히 활기찬 그런 동네인 거 같아요 여기서 동네 구경 잘하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사바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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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네요 여기 뭐 간단하게 그냥 산책하러 왔고요 이제 돌아갑니다 강아지 귀엽네 다음 마을은 또 어떤 마을일지 궁금하네요 여기도 마을인 거 같은데 지금은 지나가다가 또 어떤 마을에 왔어요 여기도 그냥 작은 마을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은 좀 잘 사는 집인가 보네 궁금해서 왔어요 그냥 뭐 그냥 뭐 여행이라는 게 뭐 특별할 게 없죠 그냥 가고 싶은 곳 가면서 산책하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 뭐 그런 것도 여행이니까 라오스를 다니다 보면 이런 마을이 엄청 많아요 어디를 가나 아이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바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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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내리막길이 좀 경사가 심해서 되게 잘 가는데 뭐 여기 오토바이에 왜 이렇게 많이 서 있지 여기서 뭐 하나 여기서 뭐 하나봐요 아까부터 계속 음악 소리가 크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왔습니다 사바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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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결혼식아네 결혼식 여기 이분들의 결혼식이네요 아 음료수 아 껍짝 오 음료수 드시는데 수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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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껍짝 아이 켄 수 세운 껍짝 안녕 안돼요 안돼 운전해야돼 여기는 그냥 마을이에요 마을 가운데서 결혼식 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 얘기를 했는데 아카 사람들끼리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아카 사람들이 사는 마을인가봐요 사바이디 여기 사람들 아카 아카 여기서 결혼식 행사하는 거 잘 봤습니다 좀 특별한 그런 문화였던 것 같아요 결혼식을 저렇게 하는 거는 처음 봤어요 결혼을 하는데 신랑 신부 그리고 그리고 누군지 모르겠지만 몇 명의 사람들과 돌아가면서 춤을 추더라구요 지금은 또 다른 마을로 가고 있는데 지금은 지나가다가 또 어떤 마을에 왔는데 여기도 뭔가를 하고 있어요 뭐 잘 모르겠지만 저거 맞추면은 뭔가 돈을 가져가나봐요 여기 되게 재밌다 이 사람도 되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이런 장난감도 팔고 있고 그리고 음료수 뭐 이런 것도 있고 여기 분위기 되게 좋네요 여기 분위기 되게 좋네요 놀이공원에 온 것 같아요 잘하신다 여기도 사람 엄청 많아요 여기 되게 많이 모여있는데 지금 뭐하는 걸까요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여기 왜 이렇게 모여있는거야 여기 보니까 무슨 게임을 해가지고 저 동물을 가져가는 건가봐요 여기 마을 구경하려고 왔는데 뭐 이런 행사를 하고 있네요 여기 왔으니까 마을은 한 번에 한번 한번 돌아봐야죠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 마을은 다른 곳과 조금 다르게 이런 작은 슈퍼마켓도 있어요 여기 분위기 되게 좋은데요 원래 라오스 동네가 이런가 여기 구경 잘했고요 저는 이제 다시 갈 길 갑니다 일단은 지금 가야되는 이유가 제가 숙소를 안 잡았기 때문에 숙소를 잡으러 가야되요 그래서 더 어두워지기 전에 가야됩니다 저기 게스트하우스라고 되어 있어서 잠깐 멈췄는데 한번 가볼까 사바이디 여기 게스트하우스 예스 How much? 150 150 여기 숙소 들어왔고요 체크인 했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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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 freaking 감사합니다.